1.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겨울을 잘 이겨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겨울을 잘 이겨냈습니다 오늘 추위가 거의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혹할의 겨울을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중에 지난 금요일 2월 4일은 절기상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은 24절기 중에 첫 번째 되는 절기이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 각도가 되는 315도로 맞춰지면서 비스듬했던 겨울의 태양열이 이제 다시 지구로 따뜻하게 내리쬐는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1년 주기로 보면서 어느 정도 겨울방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추웠더니 신방하기도 어렵고 소모임하기도 어려워서 모임을 패하고 있다가 다시 모임을 시작하는 상반기가 이제 2월 중순부터 서서히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동안 너무 추운 온도에 있다 보니까 체감온도는 아직 3월이 되어야 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지나면 수양 보들나뭇가지에 봉오리가 맺히고 제일 먼저 봄을 맞이하는 빨간색 동백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런 봄은 누구나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봄이 오면 미루고 미뤘던 야외 날이더라도 한번 계획해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겨울에 막바지를 조금 보내고 있는 우리인데 이렇게 계절과 영적인 기운에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어서 그리고 또한 고구마나 이런 걸 먹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가오는 봄을 위해서 서서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일어나고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인격체도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워서 또 한번 힘을 내어서 한 해를 시작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 겨울을 지나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겨울을 지나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갈 것인데 무엇을 두고 겨울을 지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사랑하는 자여 라고 사랑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가스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오빠들의 미움을 받아서 포도원에 일하는 동안 그의 살은 까맣게 피부가 금께 걸렸습니다 그런 술라미 여인에게 술라미 여인은 계속해서 구애하고 마침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을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장과 3장이라고 했는데 1장과 3장 중에 2장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랑의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이신 교회로 관계를 두고 해석이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우리 동탄 영광 교회를 부르고 동탄 영광 교회의 성도님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부른 다음에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어디를 가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를 가자고 얘기하는데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면 12절 끝절에 보면 우리 땅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은 어떤 땅이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땅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땅으로 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핀대요 새가 노래한대요 특별히 비둘기 소리가 후후후 들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노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사막이었지만 샘이 흐르고 사막이었지만 꽃이 피고 사막이었지만 숲이 우거지고 사막이었지만 예쁜 새들 노래하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자 라고 했을 때 샘이 흐르는 곳, 꽃이 피는 곳, 숲이 우거지는 곳, 예쁜 새들 노래하는 곳 좋은 곳으로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남겨둔 그 땅은 어디 땅입니까? 사막과 같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불러봤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꽃동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은요 사자들이 양육각식에 그렇게 원리에 사로잡혀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뛴 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함께 일어나 가게 될 우리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참사랑과 기쁨의 땅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런 곳에서는 다 살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가지 않으면 영혼의 참안식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과 같은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세상과 함께 가고 자기의 욕심과 함께 가버리면 다른 곳으로 경로 이탈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꽃동산 같은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관광지나 호텔에 가면 언제나 호화스러운 시설들 속에서 휴가를 즐기는 호캉스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한 예약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호텔 정도는 안 되어도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을 갈구하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청약을 하고 또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혹여 그런 집에 살게 되었다 쳐도 그냥 그런 돈이 그냥 벌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스트레스로 그렇게 돈 버는데 골본하면서 인생을 다 집중하여 살다 보니까 원치도 않은 병까지 들기도 하고 넓은 집에 있지만 침대 하나에 누워만 있는 그런 건강이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그 집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거나 채워질 수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늘 고백하면서 나가야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나는 천국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진짜 멀리 뵈잖아요 내가 평생을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믿음 생활하면서 네 주님 언제 오시냐 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나도 어느새 중년을 넘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시나 재림을 우리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또 내 마음 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야 되지요 또한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네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지요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늘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땅이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나라 이 우리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허락받아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죠 우리가 꽃이 피고 새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영혼의 꽃동산의 천국에 가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가려면 일어나 함께 가야 그 땅이 바로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내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다? 앉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그 땅에 우리 땅에 가기 전에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라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땅으로 가기 전에 지금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는 땅은 어떤 땅인지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겨울과 같이 얼어붙은 땅에 있고 그곳에는 지금 뭐가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고 있는 땅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만간 일어나서 함께 갈 우리 땅은 미래이지만 현재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땅은 날씨로 전체를 대원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바로 겨울과 비 이것으로 가득 찬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땅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봄비, 사흘비 좋지만 겨울에 비가 온다 이건 난리나는 것입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빙판길 여러분들 다 무서움을 경험해봤죠 얼마나 찬바람만 불고 기업만 내려가면 모든 것이 걸어버려요 하필 겨울에 비까지 와버리면 완전 빙판길이 되어서 사고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겨울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입니다 외부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는 돌같이 딱딱한 땅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어 그 몸에서 과거의 어떤 마음인지 얘기해요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이때까지는 돌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더니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돌같은 마음인데 그걸 제거해야 되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돌을 제거하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는 게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권유라는 것입니다 그 권유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세형을 부어주셨더니 가능하게 되고 그랬더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행하여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겨울에서 벗어나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자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부드럽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땅 바로 이전의 땅은 바로 겨울 땅뿐만 아니라 비가 주르르 내리는 땅이었죠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면 고개를 들면 사실은 비가 오니까 안개가 자극해지고 운치가 있지만 고개를 내려서 현실적으로 보면 겨울에 비가 온다 이것은 완전 최악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1990년대 가수인 우리 김종서가 겨울비 노래를 이렇게 불렀죠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겨울비는 어떻다? 슬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일어나 동행해서 그 땅에 가지 않으면 슬픈 겨울비처럼 우중충하게 우울하게 겨울비처럼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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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는 게 있네요 사랑해 여러분들 이 겨울비를 지나고 그치고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천국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춥기도 하고 물이 있다 보니까 질퍽하고 축축하고 그 위에 추위에서 얼어버리면 빙박길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은 이른비와 너전비 은혜의 소납비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로 쓰였기도 했지만 욕기 20장 23절에 보면 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주로 표현되는 도구로 쓰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자 그때 어떠한 진노의 방식을 내리시냐 음식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솟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고 있는데 비가 그냥 조금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부슬부슬 내리는 게 아니라 쏟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에 밥을 말아 드시고 온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고향의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큰아버지를 따라서 대구에 있는 범호교회라고 범호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그쪽으로 장지로 오는 곳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우두둑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비를 피할 겨를도 없어요 나무 밑에 가도 비가 막 뚫고 들어가요 그것들이 도시락 중간에 먹는데 거기에 비가 막 흥근해지는 겁니다 그날 장례가 정말 슬펐어요 장례 자체도 슬프고 천국 소망이라고 하늘을 바라보면 천국 소망인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삽질을 하다 말고 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비가 밥알이 둥둥 떠다니는 맞을 수도 없잖아요 몸은 힘들지 축 처지지 그리고 밥을 그냥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저주지만 비가 오는 상황도 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 지방에는 주로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을 때 비가 허벅소벅 내리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상태 완전 비에 밥을 말아먹거나 양념이 다 식기기도 하고 국에 간이 다 싱거워져서 참으로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불이기로 지금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어나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겨울과 같은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어붙은 돌 같은 마음이 되고 비가 오고 응침하고 비참한 상태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공간과 날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바로 상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살과 같이 유연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 같은 마음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동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도 숨겨야 하고 자신의 행동도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낙원이었기는 했지만 죄로 물든 상태로 더 이상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영혼이 오르붙은 겨울과 같았고 죄악의 비가 내리는 영혼의 죄로 가득 물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먼저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된 것이지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린 양의 보열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의 땅 일어나 함께 가야 될 그 땅 그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여 어린 양의 보열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 겨울과 같고 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상황 어린 양의 보열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겨울의 땅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비오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이후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면서 재림의 때를 기약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영혼으로는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이 초청장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화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는 본질적으로 일어나 뛰쳐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겨울과 비와 같은 상태로 다시 복귀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1월 달에 많이 살펴본 육체의 정력이 다시 우리를 비 오는 상태, 겨울의 상태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여러분들 이 욕심과 육체의 정력을 과감하게 과거의 삶을 잘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축복은 꽃이 피고 새소리만 울리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전폭적인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했지만 13절에서는 더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만 얘기했지만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익혔다라는 것은 다른 나무에도 이미 푸른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포도나무의 꽃을 본 적이 잘 없죠 슈퍼에 가서 포도를 사 먹긴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희 고향으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5천평 이상 경산포도 거봉 이거를 재배하시는 아버지인데 저는 이 포도나무의 꽃의 향기를 알아요 이 집과 붙어있는 밭에 둘러싸고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우리 어릴 때 집을 싹 스쳐 지나가면 그 향기를 받으면서 그냥 마루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들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향기를 통한대요 향기가 좀 나네 이게 아니에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고 크게 나왔으면 확 쏟아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의 수확을 수량으로 셀 수 없는 현실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정화시키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고 도움받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대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겨울과 같고 비와 같은 그렇게 추워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제시를 거덥거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망설이지 마시고 그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히고 새들이 조잘조잘 울고 꽃을 피어서 상대를 토하는 이런 영혼의 상태 그 땅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초청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여 오여쁜 자여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불어지려서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께 전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를 수미상반어법이라고 앞과 뒤 10절과 13절에 동일하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중료한 내용을 전할 때 이 라임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라임을 써서 시작과 끝이 같은 문장으로 해서 기술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아가스는 아무래도 수필과 같은 영역이라서 수미상반법으로 여러분들 핵심을 그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오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슷한 어조로 찬양을 불렀던 곡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빛 주사 내 눈을 보게 하셨네 어디에 있었던 사람 겨울과 비의 상태에 젖어서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예배 드리는 것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고 어디에 교회가 있고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알지만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더디봐야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만 온전한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 듣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납고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겨울과 같고 또한 비에 젖었고 슬프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또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종기하신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오여쁜 자여 하시면 우리는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종기하신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서히 봄맞이에 몸도 풀고 마음도 따뜻하게 잘 열어서 무엇보다 무거워진 발목에 여러분들 세임을 얻기를 기도하면서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갈 준비를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갈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에 따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높은 하늘에 비둘기 우짖고 무화과나무 결실이 풍성하고 포도나물 꽃은 향기가 충만하다는 것과 주님이 다스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영적인 만족감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반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을 깊이 일상하도록 합시다 다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하위 뜬 흥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없한 자야 다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겨울을 지낸다고 힘들었습니까? 비가 오는 상황을 지낸다고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들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미라 곳에서 들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plet admiral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울과 피와 아버지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에게 달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영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비교을 지낸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상태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도와주세요. 우선 빨리 끈 땅으로 우리들의 땅으로 아버지 옮겨주세요. 이 겨울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기가 끊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벌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물질적으로도 힘들었고 환계적으로도 힘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해내야 되는 모든 일이 됐으네 너무 힘들었어요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강박하고 경쟁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지쳤어요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상태였어 아버지 하나님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지견되고 있어요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나의 겨울과 비 오는 상태 제발 일어나 끌어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고린들 무엇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겨울과 같은 상태가 어서 보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지는 비가 멈춰지게 하여 저주의 아버지 비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내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가여 주시길 원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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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없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매들이 현실적으로 물질들이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향기 난다고 하였다 향기 나는 믿음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을 송금들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아버지의 비가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시게 가여 말씀하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수 있도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주시고 인가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고 인가여 주시옵소서 이 점으로 다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사랑 일어나 하시게 가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사랑 일어나 일어나 하시게 가다 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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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오염뿐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일어나 나의 나의 사랑 나의 오염뿐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일어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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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나의 오염뿐 자야 일어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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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반대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반대가 우리 목소리로 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반대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반대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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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여쁜 자야 일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부부지간에는 두 명 습장을 짓고 우리 진아는 우리 가복목사님에게 가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때 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또 옆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주는 사랑스러운 관계가 있잖아요. 진아는 가복목사님을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가복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해주고 우리 가복목사님은 진아야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벌써 됐구나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유치원 졸업하고 입학하더니 학교에서 뭘 배웠니 힘들지 학교 가도 우주간 하나님 그 너의 인생 축복하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건 너무 보기 좋다. 우리 진아를 응원하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김경호 송도님 우리 조성규 송도님 이럴때 손을 한번 잡아보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요즘 새벽에 다가서 일한다고 참 많이 힘들지 그리고 참 자칭을 하고 있으면 고맙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나를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맙고 우리 졸업산이 짝이 없어서 좀 희한한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면서 아들이 나와 그래도 한 가족으로 이렇게 지내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아내도 피아노 치면서 부족하지만 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의욕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고정이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의욕이다. 하나님의 고마워 참았다. 하나님께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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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잘 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변하는데 우리 기계님의 살걸 축복하려 주시고 그의 인생과 우리 교훈 찾아오자 도록도 하시고 우리가 멈춰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고마워 참았다. 시원의 대로와 같이 뻗어나가는 인생이 되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우여풍자 나와 축제를 하시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보려 심지어는 빨리 가입고 지나가게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맞추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보 복합인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가로막고 있던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감기의 어려운 몸을 끝에 다 던쳐버리고 믿음으로 인해 나갈 수 있는 눈물을 가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위로하며 스스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만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축복하여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위한 이름의 삶을 사랑하고 있다며 주의 종으로 부르신 주의 남동과 유동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삶과 함께 흔해를 주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우시는 하나님의 성함 충만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천하지 못할 수 없던 그들마다 합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오여 국가로 주님 나의 오여 국가로 주님 나의 오여 국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다 된 것으로 주님 나의 오여 국가로 주님 나의 오여 국가로 주님 나의 오여 국가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잡을 때부터 나의 사랑 나의 오유분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있었지만 겨울에 너무 혹독한 이 날씨로 인해서 삶에 아등바등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세상이 말해주는 나의 자존감을 형성하여서 하나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하늘을 바라봐도 저주의 비만 내리는 것 같고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슬픔만 찾아오는지 가슴치고 한탄할 일들이 참 많았던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오유분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받아 하나님이여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꽃이 피고 아무래 새가 우짖고 숲이 우거지고 샘이 솟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많은 푸른 열매가 있었고 또한 꽃의 향내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도 어서 겨울이 거쳐지게 하시고 비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강함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의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겨울을 지나고 비가 그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요 지효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마쳤고 우리 점심이 준비되어 있죠? 맛있게 먹고 또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없다 맛있니 이런 말자 즉 영어로 내뱉어 보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그 눈밀한 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